자, 정은씨. 어제 새 앨범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월 10일 날 어제 잔나비 소곡집 2,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이라고. 그럼 1이 먼저 나왔었나? 이름이요? 1. 1이 나왔습니다. 1이 2020년 가을에 1이 나왔었고요. 아, 소곡집 1이 나왔었구나. 네네네. 아, 좀 그 뭐지? 그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도 같고 그때 소곡집 받았을 때가. 그때 아마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글쎄, 어렴풋이. 노래 불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네. 자,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아까 그 DSS 미 영화 위대한 쇼맨 중에서 그걸 띄워드렸는데. 박재카가 이거랑 뭐 관련이 있을 거예요? 막 그러더니. 네,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예능을 하거든요. 합창단 예능이에요. 뜨거운 싱어지라고. 뜨거운 싱어지라고? 네. 이제 배우 선배님들. 김용호 선생님, 남은희 선생님, 그리고 이중혁 선배님, 윤희선 선배님. 김광규 선배님,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나오셔가지고 합창을 하는 예능이에요. 아니, 배우들하고 같이? 네, 저는 이제 음악감독이라는 감투를 쓰고. 아, 음악감독으로? 네, 제가 이 노래를, 이 노래가 팝송인데 이거를 번안했어요. 그래서 번안해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네, 며칠 전에는 백상예술대상 무대, 축하무대에도 섰었습니다. This is me, 이거를? 네, 네, 네. 아, 이걸 무슨 다른 가수들도 많이 부르는 것 같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이 노래가. 커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영화의 삽입곡이었어요? 네, 위대한 쇼맨 영화예요. 아, 53286. 오늘 꽃다방 최정우님 나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친구들 단체톡에 함께 보자고 알렸어요. 오늘 아침 브런치는 귀로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설렙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냥 정우님 나온다니까 그냥 줌으로 이렇게 동창회를 하시네. 김장주님. 가게의 볼륨 크게 하고 보라로 보고 있어요. 여든 넘으신 어머니께서 잔나비 열혈 팬이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잔나비의 인기는 세대 초월이에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금은숙님. 잔나비의 보랏빛 셔츠가 라일락 향기를 내뿜고 있는 듯합니다. 아침이 더 화사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밝아져요. 아, 이렇게 그냥 고릴라로만 보셔도 저렇게 좋아하시니 뭐, 라이브에서 보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제 곧 라이브도 내일모레부터 저는 하게 됐습니다. 페스티벌. 이거 페스티벌인데? 민트 라이프? 네,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는 페스티벌에서. 첫날. 아, 첫날? 네, 헤드라이너로. 아, 금요일 날? 네네네. 오, 밴드가 가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 금요일 날? 5월 13일? 네. 아, 김창환 밴드는 그 전날 공연이 있는데. 어디서 하세요? 아까 여쭤보다가. 아, 노화문화예술회관에서 초청 공연을 했는데. 아, 이제 페스티벌 열리네, 진짜. 네, 페스티벌 이제 다시 열리고 있고, 뭐, 섭외가 들어와서 나가기로 한 페스티벌도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 KT, 춘천 아트센터에서 있는 상상마당 페스티벌도 있구나. 네, 네. 6월 11일. 네. 이건 오후 1시. 네. 또 인디 뮤직 나이트. 이거는 뭐예요? 어, 네. 그 미국 뉴욕에서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링컨센터에서. 오, 그럼 미국 가야 돼요? 미국 가야죠. 야, 이건 뭐 좀, 이건 좀 머네. 네, 링컨센터에서. 아, 제가. 7월 27일? 네, 듣기로는 한국 인디 가수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오, 야, 잔나비가 결국 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얘기인데. 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유학생분들 그리고. 유학생뿐이겠어요. 유학생뿐이, 아니, 케이팝이 진짜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